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5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지능형 안전 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위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위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대비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을 향상시킨 주행편의 기능입니다. 이어 블랙 그릴과 블랙 엠블럼 등 블랙 컬러의 외장 요소 일부를 별도로 고를 수 있도록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고객 손호도가 높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사양을 전 트림 기본화하는 등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기존 제어기 오토의 적용 범위를 공조 제어기까지 확대해 차량이 항상 최신 사양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컬럼식 키어 알단의 진동 경고 기능 기본화, 실내 소화기 장착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상품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25 그랜저는 차로 유지 보조 E,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트렁크 리드 조명, 후석 시트 벨트 조명, 실내 소화기,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 기능 등 새로운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고도 판매 시작 가격 인상폭을 25만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캘리그래피 트림의 경우 판매가 9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신규 패턴 나파, 가죽 시트 등 다채로운 사양을 신규 반영하면서도 판매 가격은 83만원 인상에 그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 프리미엄 3,768만원, 익스클루시브 4,258만원, 캘리그래피 4,721만원이며 가솔린 3.5 모델 프리미엄 4,15만원, 익스클루시브 4,505만원, 캘리그래피 4,968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프리미엄 4,291만원, 익스클루시브 4,781만원, 캘리그래피 5,244만원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5 그랜저 출시를 기념해 이달 중 그랜저를 신규 계약하고 9월 내 출고한 고객을 해상으로 1년 2만km 이내 발생한 외장 손상에 대해 부위별 보장안도 금액 안에서 수리 및 교체를 보장하는 바디케어 무상가입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1년 또는 2만km 중 선도래 시점 기준 차체 최대 130만원, 전면 유리 최대 80만원, 타이어 최대 35만원이 보장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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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